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일 월요일 CNB 굿뉴스입니다. 첫 소식은 날씨입니다. 추석 연휴 3일째인 오늘 대전, 충남, 세종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4도, 공주 23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.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lectures부대전 24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였습니다.